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들은 얼핏 처음 보면은 정말 쉬워 보입니다. 그냥 대충 써도 동작하고 바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는 건 이게 조금씩 조금씩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결국 알아야 할 것들이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레퍼런스, 달리 말하면 포인터입니다. C나 C++ 같은 언어들을 처음 배우다 보면은 무난하게 배우다가 포인터 개념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아 이건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고 심지어 누군가는 이게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주소값, 레퍼런스가 어떻고 포인터가 어떻고 이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주소,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퍼런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는 게 뭐고 레퍼런스는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말이죠. 생각보다 별건 없습니다. 여기 코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변수 A를 선언을 하면서 값에다가 숫자 1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B를 선언을 했고 이번에는 B의 값에 A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에다가 10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A는 11이 되었고요. 그리고 B는 1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변수 A에다가 오브젝트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내부의 내용에는 X라는 킷값의 숫자 1을 할당을 했습니다. 다음 라인에서 변수 B를 선언을 하고 아까처럼 A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A.X에다가 11을 더했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어떨까요? A.X와 B.X 둘 다 11이 나옵니다. 이런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처음 접할 때 충분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primitive 타입이라고 말하는 값을 다른 곳에 할당을 하면 값이 통째로 카피,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primitive 타입이 아닌 오브젝트나 array 아니면 함수 같은 거를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하면 primitive 타입과는 다르게 값이 복사가 되지 않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거는 변수 B를 새로 만들면서 A를 할당하는 구문 let A는 B다 이 구문입니다. 이 동작 자체는 변수 A가 primitive 타입이든 레퍼런스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A의 값을 복사해서 B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른 건 A가 무얼 들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A에다가 primitive 타입인 숫자를 할당을 하면 그 값 자체가 변수 A에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A에 오브젝트를 할당을 하면 이때는 조금 동작하는 게 다릅니다. 변수 A에 오브젝트가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A에 할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X는 1이다 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동작은 동일합니다. 변수 B에다가 A를 할당할 때 A가 숫자면 그 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A가 다른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값 레퍼런스라면 그 주소값 C 복사가 돼서 B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다 단순히 copy, 복사를 한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어떤 값을 가리키는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소값, others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참조를 하는 값이니까 레퍼런스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어떤 값을 가리키는 값이다 라는 의미로 포인팅한다고 해서 포인터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바로 포인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가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할 때 항상 값을 복사합니다. 그 복사하는 대상이 실제 값 전체인지 아니면 값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인지가 다를 뿐이죠. 사실 이번 영상에서 딱 한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가 이동을 할 때는 항상 값이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는 값이 주소값인지 실제 값 전체인지가 다를 뿐이죠. 프리미티브 타입의 경우에는 값 전체가 복사가 되는 거고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값들은 해당 값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복사가 됩니다. 함수에서는 어떨까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변수 b에다가 a를 할당했던 것처럼 함수도 똑같습니다. 함수 100의 변수로 넘길 때 값을 복사합니다. 변수 선언이든 함수든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코드는 숫자 1 이 값 자체가 복사가 돼서 함수로 들어가니까 테스트 함수를 부르고 나서 콘솔을 찍어보면 a 값은 그대로 1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코드는 매개변수 a에 대한 주소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는 동일한 거고 거기서 x 값을 변경을 했으니까 a가 가리키는 값이 수정이 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함수를 부르고 나서 a.x를 콘솔을 찍어보면 숫자 2가 나오는 거죠. 자가스크립트에서 변수가 이동할 때는 이렇게 언제든 값이 복사가 됩니다. 그게 변수 선언식이든 함수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굳이 헷갈리게 왜 어떤 건 값을 들고 있고 어떤 건 주소값만 들고 있고 이러는 걸까요? 좀 명시적으로 나눠 둬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안목적으로 몰래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뭔가 사실 좀 깔끔해 보이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게 이건 그냥 성능 때문입니다. 보통 스크립트 언어라면 프로그래머들로 하여금은 좀 더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걸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실제로는 매우 지저분하고 복잡하더라도 프로그래머는 깔끔하게 정돈된 세상만 보면서 행복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동작하는 성능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긴 하지만 너무 크게 희생을 하는 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타협해서 나온 게 이 레퍼런스 개념입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도 가벼운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는 어떨까요? 진짜 오브젝트는 크기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변수가 이동을 할 때 오브젝트를 항상 통째로 복사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하려면 불필요하게 코드가 정말 너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각 포인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C++와 같은 언어에서는 이 포인터를 명확하게 다른 타입으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처음 코드를 익힐 때는 이런 개념을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동작 적당히 합니다. 뭔가 가끔 좀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뭐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포인터가 뭔지 알긴 알아야 한다는 거는 서로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좀 더 숨어있어서 티가 잘 나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은 가볍게 프리미티브 타입과 객체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